네, SKIET 공모 배정이 이제 끝났고요.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약 환불금 또한 역시 규모가 워낙 컸다 보니 엄청난 규모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증시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두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 네, SKI 테크놀로지 공모가 예상대로 흥행으로 좀 끝이 났거든요. 제 주변에도 청약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조차 예적금을 깨서 넣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으니까 정말 많은 자금이 좀 흘러온 것 같고요. 실제로 대표 주관사인 미래세 증권이 청약 증거금으로만 80조 5천억 원이 넘게 모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을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였고 청약 증거금이 당시 63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17조 원이나 많은 금액이 들어왔으니까 정말 이 데이터만 봐도 얼마나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약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SKIT는 70조 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을 환불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환불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많은 자금이 증시로 고스란히 유입이 된다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 자금의 출처를 좀 분석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환불금 70조 원 중에서 투자 예탁금이나 CMA에서 흘러들어온 그러니까 증시 관련 자금은 30조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40조 가량은 어디서 왔냐. 결국 은행에서 온 것으로 좀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환불금 절반이 사실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이 아니고 은행 예금이나 적금, 대출 등을 통해서 이제 이동한 자금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70조 원 가운데 증시로 다시 이동할 자금은 그리 많지 않고 상당 부분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요. 실제 오늘 이제 코스피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개인이 3,4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일부 기대처럼 상당수의 환불금이 증시로 즉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도 그렇고 이번 달 공모주 청약 8건 정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KIT 환불금 수혜를 좀 볼 수 있을지 이 대목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SKIT 청약 환불금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좀 미미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사실 IPO 시장만 놓고 본다면 해당 자금이 앞으로 재차 청약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투자 예탁금이나 CMA에서 흘러들어온 증시 자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온 자금 역시도 결국은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투자할 마음이 있다. 그런 금액으로 좀 분석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달 공모주 청약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업계에서는 환불금 한 70조 원 중에 상당 부분이 다시 IPO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달 청약 예정인 공모주는 총 8개인데요.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지만 HPO부터 라온테크, 제주 맥주, ADM 코리아 등이 이제 청약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 3만 5천 원에서 3만 7천 5백 원으로 가장 높은 공모 희망가를 제시한 CNC 인터내셔널 청약에 가장 큰 관심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청약이 당장 이달 6일부터 7일 진행이 되는데요. 때문에 환불금 중 일부가 여기에 좀 재차, 재투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올해 IPO 대여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카카오뱅크 등도 이제 공모를 앞두고 있는 만큼 환불금을 포함해서 좀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뜨거운 IPO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또 하나 이슈가 이제 드디어 공매도가 이제 부분 재개가 됐는데 일단 수급 상황 보니까 뭐 양시장 외국인 기관은 강한 매도세 지금 상황이고 개인만 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증시 대기자금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이게 또 관심 포인트입니다. 성종 기자. 네. 드디어 5월 3일이 왔고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재개가 된 거긴 합니다만요. 많은 분들이 5월 3일에 집중해서 관심을 기울이셨고 오늘 움직임이 어떨지 좀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단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 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SK IAT의 청약 환불금이 대거 오늘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시에 다시 재투자가 되면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역시 하필이 공교롭게도 오늘이 공매도 재개일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와 관련해서 이제 예상되는 종목들이 증권사에서 많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그 증권사에서 공매도 타겟 예정, 예상 종목으로 제시했던 그 이슈들이 최근 2주 동안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익 모멘텀이 좀 부진한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CJ, CGV가 있었습니다. CJ, CGV 그리고 천보, 파트론, 오뚜기,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최근 2주 사이에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얘기는 언제든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종목이라는 뜻이고요. 거기다가 이익 모멘텀이 부진하기 때문에 언제든 가치가 너무 지금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지금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 이전에도, 금지 이전에 공매도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릭 스미스, HLB, KMW,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금지 이전에 공매도 물량이 많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역시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낙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HLB나 KMW, 펄어비스 모두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공매도 재개와 함께 투자자들이 많이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의견으로 나온 것이 공매도로 의미 있는 조정이 좀 나올 경우에는 또 다른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체크할 것이 그동안의 패턴이 그랬습니다. 꼭 들어맞는 건 아닌데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에 주식시장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5월엔 팔고 떠나라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이번 달에 주의할 이슈로 이것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증시 격언은 신경이 쓰이죠. 이게 그때그때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주의해야 할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 달에 의무 보유에서 해제되는 그런 수량들이 상당히 좀 많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을 하면서 최대 주주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간 물량을 팔지 못하게 그렇게 의무 보유를 하도록 한 주식이 있는데요. 이번 달에 대거 좀 풀립니다. 46개 종목에서 3억 4,646만 주가 보호 예수가 해제해야 되는데요. 종목수로 보면 코스닥이 좀 많은 편이고요. 주식 숫자로 보면 유가 증권 시장이 많은 편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 증가하는 수준,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 증가한 규모니까 이번 달에 보호 예수에서 풀리는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구나. 그러니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풀릴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총 발행 주식 수 대비해서 해제 수량이 많은 종목이 교촌 F&B가 가장 많습니다. 교촌 F&B가 전체 발행 수량 중에 74%가 이번 달에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만약에 지금 교촌 F&B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 가치가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밖에도 미텍, 네페스아크, TNL, 아센디오 등이 좀 발행 주식 수 대비해서 이번에 이번 달에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많은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